이 공간의 이름은요. 본 클래식 아트홀이란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부평 청천동 또 이 지역 가운데서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 그리고 공간이 필요한 분들한테 대여도 해주고요. 또 음악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연주도 개최를 해서 지역 분들이 이렇게 클래식을 좀 가깝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입니다. 합창으로 만나는 우리 가요라는 주제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합창이란 그 장르 자체가 인원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7주 정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감사하게도 해주고 계신데 어려운 곡들이 아니고 이제 가요로 이루어진 곡들을 일부러 정해서 또 이렇게 음악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노래를 통해서 이제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다들 너무 즐거워 하시고 지금 행복해 하시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청천동 부평 청천동이 사실 좀 낙후됐다면 좀 낙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제 부평에서 자란 부평에서 클래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쉽게 클래식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클래식을 통해서 많이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곳에 연주가 있고 음악이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게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